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며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와 그의 인생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실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코너가 시작한 뒤로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실감하십니까 네 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은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이제 저의 이야기를 정경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받쳐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색합니다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칭찬해 주실 때 저는 굉장히 어색하고 정말 제가 주말에 이렇게 우리 둘이 나오는 그 시간대에 댓글을 찾아서 좀 봤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찌그러지는 모습 제가 교수님께 공격당해서 소멸되는 모습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소멸되다니요 또 한 달 동안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특히 진짜 정경 교수님께서 잘 받쳐주셔서 이런 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믿으십니까 의구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십니까 아닙니다 하트 뿅뿅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만나게 될 인물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전설의 피아니스트 호러비츠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설로 만들어진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러비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들어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 자체가 정말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임은 맞긴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과대하게 포장이 좀 많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실력과는 별개로 어떤 상업주의하고 결합이 된 측면도 있어서 전설이기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을 전설로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러비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이분을 시작하자마자 또 비평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 비평하지 않습니다 좀 냉철하게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이분의 명성에는 이분이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을 때는 배경은 조금 거품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호러비츠에게 거품이 있지 않았나 이야 정말 흥미롭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전세계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보다 그냥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에게 네 네 네 거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블라디미르 호러비츠는 1930년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실 그 당시 청중들로서는 본 적이 없던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손가락 기교에다가 일단 피아노라는 악기를 진동하는 듯한 그런 커다란 음량으로 연주를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굉장히 서정적인 부분에서는 여리고 투명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청중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약간은 거품이 있지 않냐 과대평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그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 은퇴 잠적 또 다시 복귀 이걸 반복했거든요 그런 활동이나 또는 이분의 주 활동 무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의 그런 상업적인 측면하고 결합한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상업주의는 어떻게 보면 호러비츠는 미국의 상업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이국적인 외모에 러시아에서 온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연주를 잘하니까 굉장히 쇼비즈니스에서 활용된 측면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술 경영 입장에서 봤을 땐 호러비츠는 엄청난 상품이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엄청난 상품이죠 자 우크라이나 출신 호러비츠가 어떻게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지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호러비츠는 1903년 10월 1일 날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또 주변 부모님이 당대의 문화예술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음반도 들었고 아주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작곡가 스크리아빈으로부터 장차 러시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다라는 칭송도 들었고요 또 음악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를 섭렵하고 공부하라는 격려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12살 때는 이제 키우 음악원에 입학해서 안톤 루빈슈타인 피아니스트죠 그리고 또 차이콥스키의 제자인 펠릭스 브루맨펠트를 사사하면서 후기 낭만주의적인 기질 그 다음에 또 러시아 피아니즘 모두를 완벽하게 습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피아니스트 또 작곡가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호르비치는 피아노 연주는 물론이고 작곡에는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작곡가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의 인생을 흔드는 사건이 낫지 않았다면 작곡가로 아마 호르비치가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음악가로서 호르비치의 장례를 결정하게 된 상황은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볼시비키 혁명입니다 이 볼시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부유했던 호르비치의 가정이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호르비치가 가장으로 나서야 됐고 이제 작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발표하면서 명성을 얻기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호르비치는 가장으로서 빨리 피아니스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향이었던 우크라이나 키유를 중심으로 리사이트를 했다가 이름이 점차 알려지니까 또 22년에는 카르코프에서 연주했고 또 큰 성공을 거두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15번의 리사이트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한 해에만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 안에서 모스크바, 키유모로 이어지면서 명성을 쌌다가 24년하고 25년에 걸쳐서는 11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23번? 23번? 1년 동안 23번 리사이트를 개최를 한다니까 정말 초인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다른 점은 호르비치는 피아노를 활용하는데 정균 교수님은 본인의 몸을 악기로 쓰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쪽이 더 초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괜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25년 드디어 유럽에서 데뷔를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혁명의 혼란이 한참이던 1925년에 호르비치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첫 번째 데뷔 무대는 베를린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3번의 리사이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함부르크에서 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이 없는 곡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축 1번을 연주해서 정말 청중들한테는 그때는 경악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때 협연은 사실 원래 호르비치를 위한 연주가 아니었고요 연주에 차질이 생긴 여류 피아니스트의 대타로 갑작스럽게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연습을 했다 할지라도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축 1번을 대타로 연주했다는 것은 정말 역시 호르비치가 천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이 대가들의 스토리를 보면 대타설 대타밖에 없어요 네, 뭔가 극적으로 데뷔하기 위해서 마리아 칼라스, 바버로디, 데모나코, 호르비치까지 이것 말고 스토리가 없는 겁니까? 지금 식상합니다 그런데 다 대타인 걸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연주자들이 공연 예술은 어떻게 보면 살아 숨쉬는 그런 라이브다 보니까 굉장히 우발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직굳게 식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당시 호르비치로 우리가 심정을 돌아가 보면 다른 곡도 아니고 소품도 아니고 소나타도 아니고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축 1번을 갑자기 예정이 없던 연주를 하라고 하라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떨린 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 아니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망 네, 야심이 있었겠죠 결국은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게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화를 나눠나 보니까 얼른 호르비치의 음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첫 곡은 호르비치한테는 좀 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이제 호르비치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고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런 성공 뒤에는 뭔가가 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잠적, 또 은퇴 번복을 막 거듭하던 과중에 와중에 녹음을 한 곡이 바로 슈만의 어린이정경인데요 어린이정경에서는 이전까지 하고 뭔가 이전에 막 수습되지 않았던, 정리되지 않았던 아니면 남들에게 쫓겨서 막 연주를 하고 다니던 그때와는 다른 굉장히 성숙한 새로운 차원의 연주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호르비치가 진정한 피아니스트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 이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슈만의 어린이정경 중에서 트로이 메라이를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슈만의 어린이정경 중 트로이 메라이, 피아니스트 블라드밀 호르비치 현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라보 슈만의 어린이정경 중 트로이 메라이, 피아니스트 블라드밀 호르비치 현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유럽 데뷔를 마치고 드디어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데뷔 어떻게 이뤄지나요? 네, 유럽에서 유명해졌잖아요 호르비치라는 젊은 피아니스트가 1927년에 당대 최고의 흥행사였던 아더지슨이라는 흥행사한테 발탁이 돼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 데뷔를 하는데 당시에 미국 청중들한테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뭔가 좋은 소위 말하는 잘 팔리는 상품인데 거기다 이제 러시아라는 이국성까지 더해지면서 러시아에서 온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인 그런 핸섬한 외모의 청년, 피아니스트는 당시 미국 관중들한테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압도적인 기교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폭발적인 그런 터치도 가지고 있고요 그 전까지의 피아니스트들한테는 볼 수 없었던 그러면서도 아주 섬세한 기교나 아주 명쾌한 해석들 이런 것들이 관객들을 크게 매료시키면서 호르비치는 1928년에 토마스 비참과 함께 뉴욕 데뷔 연주를 하면서 그의 명성을 결정적으로 굳히게 됩니다 또 역시 이때 연주한 프로그램도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곡인데 어디만,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돋보이게 하려면 또 이 사람들과 다른 어떤 탁월함을 보여주려면 어떤 곡을 연주해야 될지를 알았던 것 같고 또 호르비치 자신이 라흐마니노프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라흐마니노프가 내 곡을 그냥 네 맘대로 작곡가의 의도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호르비치를 신임하고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였는데 라흐마니노프라든지 차이코프스키라든지 이런 후기 낭만주의 아니면 20세기 초반에 러시아 작곡가의 곡을 연주한다는 것이 러시아에서 온 자신에게 어떤 이점으로 작용할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토스카니니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토스카니니와 호르비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 두 사람은 이제 사위와 장인 가족이군요 네 장서지간인데 호르비치가 아르트로 토스카니니랑 만난 것은 1932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해지고 난 다음인데요 흔히들은 또 토스카니니가 호르비치의 어떤 음악적인 성숙에 큰 영향을 줬다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또 두 사람의 어떤 음악적 스타일이 어느 정도 명쾌한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호르비치의 연주에 토스카니니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징후는 사실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르비치가 자신이 음악이 대가의 사위가 됐다는 것을 공공위원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토스카니니가 호르비치를 굉장히 아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역시 토스카니니 성격답게 자신의 음악적 고집을 호르비치한테 엄청 강요를 했죠 토스카니니는 그랬는데도 예민한 성격의 호르비치가 또 그걸 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뭔가 대가로서 아니면 존경하는 마에스트로서 또 장인으로서 뭔가 그런 것들을 또 다 인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스카니니도 호르비치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었던 완다 토스카니니를 소개해줬다 하겠죠 자신의 어떤 별장에 초청을 했으니까요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별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깐 상상해봤거든요 장인어른이 토스카니니다 정말 좋은 부분도 많겠지만 좀 무서운 부분도 있는데 네 그 토스카니니 성격을 다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미처 말씀 드렸지만 토스카니니의 별명은 토스카 노노라고 하잖아요 너무 노노를 많이 정말 외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 사람을 토스카 노노라고 부를 정도로 괴팍하고 다혈질이고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옷을 찍고 연습 중에 지휘봉을 부러뜨리기는 예사인 이런 괴팍하고 또 다혈질인 마이스트로에게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일까 호르비치가 굉장히 용감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완다 호르비치는 아니 완다 호르비치는 토스카니니의 막내딸입니다 막내딸이고 굉장히 아끼던 딸이에요 딸인데 완다도 피아노 연주를 꽤 토스카니니의 자녀들 중에서는 잘했고 음악을 전공을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일단 음악만 했다면 아버지가 거기도 쫓아가서 화를 내면서 간섭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음악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토스카니니 집안에서 이 정도 연주 실력 가진 애가 나온다면 망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완다는 어떤 연주자의 길을 접고 호르비치랑 결혼을 하면서 뭔가 호르비치의 매니저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쪽이 더 이분한테는 제 적성에 맞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스카니니의 사이보다 딸이 더 빡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겪어낸 딸이라면 어떤 연주자도 다 감당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완다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블라데미로 호르비치와 평생을 해로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을까요? 네 1943년 카네기올 라이브 연주고요 드디어 토스카니니와 호르비치가 함께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악장을 듣겠는데요 거의 20분에 가까운 긴 곡입니다만 그래도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비플릿 단추 작품으로 23 중에서 1악장 피아니스트 블라데미로 호르비치 아르트로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NBC 심포니 오케스트레 언제로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브라비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비플릿 단추 작품으로 23 중에서 1악장 피아니스트 블라데미로 호르비치 아르트로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NBC 심포니 오케스트레 언제로 감상하셨습니다 역시 오케스트레 협연자는 싸워야 돼요 그렇죠 정말 호르비치가 오케스트라를 압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 내내 들렸습니다 워낙의 터치가 명쾌하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그러지 않아도 오케스트라와 어떻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싸우기도 했다가 부딪히기도 했다가 또 다시는 뭔가 함께 걸어가는 듯한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게 NBC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NBC 오케스트라 기량도 탁월하지만 호르비치의 이런 압도적인 기량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성냥이 성악가로 치면 약간 마리아 칼라스 같다 칼라스가 더 클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정말 섬세하게 생긴 외모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이런 아주 강한 터치가 나오니까 관객들이 더 환호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반전의 매력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개를 단 것처럼 보였던 블라드밀 호르비치가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합니다 네 은퇴라기보다는 은둔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은둔? 네 그 수많은 연주 정말 1년에 70회 이상의 콘서트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40년대 이후에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갑자기 은둔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호르비치가 막 자기가 데뷔를 막 갈망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생계 때문에 데뷔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인 스타가 된 것처럼 노력을 했지만 스타가 되면서 막 남들한테 이끌려다니는 연주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 그리고 또 몸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서 수술도 받고 이러니까 어떤 자신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중들하고는 접촉을 끊고 콘서트도 하지 않고 은둔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해도 은둔 생활 중간에도 중간중간 녹음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다 건재하다는 것을 밝히게 되는데 오히려 그때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때 발표한 음반들이 아까 트로이 메라이 들으셨던 것처럼 뭔가 진정한 피아니스트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호르비치의 은둔 은퇴 선언 이유가 토스카니니의 완벽주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우리 손수현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스카니니가 유난히 극상스러운 성격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자신의 스타일을 이 호르비치한테도 강요한 것도 맞다고는 해요 그런데 호르비치가 이제 어느 부분 동조하는 부분은 있었겠지만 그것에 그렇게 휩쓸려다닌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장인이나 마에스트로 토스카니니의 그런 영향 때문에 갑작스럽게 은둔에 들어가고 지쳤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연주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지 장인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은둔의 배경에는 루머였습니까? 루머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워낙 토스카니니라는 분은 성격이 유별나고 또 정말 남들을 가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사위한테까지 그런 걸 강요하지는 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이 호르비치 갑작스럽게 새로운 은반사와 계약을 했다 사실입니까? 네 보통 그 연주자들이 화려하게 데뷔한 연주자들은 또 갑작스럽게 은둔하다가 사라졌다 이런 스토리들이 많은데 호르비치는 죽는 그날까지 뭔가 반전의 번전을 거듭하는 것 같은 것이 은둔했다가 다시 재기했다가 또 다시 어떤 약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다시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가 이런 것들을 거듭하더니 정말 80이 넘는 나이까지도 연주활동을 지속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말년이 더 좋았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1986년에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도이치 그라마폰하고 전속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 RCA나 CBS2 레코드사하고만 계속 작업을 해왔던 호르비치가 갑작스럽게 도이치 그라마폰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사망할 때까지 몇 년간 도이치 그라마폰에서 녹음한 음반들은 사실은 새로운 어떤 음악 세계의 창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호르비치 피아니즘의 정수가 담겨있는 그런 곡들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뭐 기교라는 건 스크리아빈의 연주했을 때 그런 터치나 이런 거는 과거의 어떤 젊었을 때 기량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사실은 어떤 정말 풍부해진 음악 세계라든지 아니면 특히 모짜르트를 녹음한 곡에서는 그 모짜르트의 티없이 순수한 세계를 그대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정말 비범한 음악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스펙트럼이 방금 우리가 라우마인오프, 차이콥스키 이렇게 거의 낭만의 정점에 있는 작곡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로크의 모짜르트까지 연주를 이렇게 잘했다는 거는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르비치의 어떤 레파토리를 보면 처음에는 동시대보다 조금 이전이었던 후기 낭만주의에 아주 기교가 많았던 차이콥스키나 라우마인오프 연주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혜성과 같이 등장을 알리다가 점점 나이를 먹고 원스키 칠수록 음악사적으로도 시대가 뒤로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모짜르트로 어떻게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뭔가 기교의 어떤 화려함 보다는 음악적인 깊이에 더 천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모짜르트가 굉장히 사실은 듣기에는 쉽지만 연주하기에는 성악이나 아 그럼요 제일 힘들어요 모짜르트가 네 기하기나 굉장히 어려운 작곡가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 도전을 해서 모짜르트의 그런 빛과 그림자를 두 개를 다 표현을 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음악가로서 어떤 완성을 하고 떠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블라드미르 호르비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호르비츠의 모짜르트부터 슈만, 슈베르트 그리고 우리가 소개한 차이코스킹, 라마이노프까지 여러분 꼭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짜르트는 잠시 후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도 참 즐겁고 행복했는데요 다음 주 연주하는 누구입니까? 다음 주는 이제 4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마리아 칼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물망처럼 관련이 있었던 음악가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4월에는 이제 새롭게 봄의 노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독일의 미성의 테너 프리츠 분덜리시에서 아, 분덜리시입니까? 저 분덜리시 너무 좋아합니다 네, 분덜리를 안 좋아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 가장 어울리는 성악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리츠 분덜리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덜리시에 대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다음 주가 있으니까 꼭꼭 참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아, 오늘도 이렇게 블라드미르 호르비츠를 통해서 여러 생각할 수 있는 시가 만들어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호르비츠는 정말 할 얘기가 많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호르비츠 2부를 다시 한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못한 얘기가 너무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음악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수현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피아니스트 블라드미르 호르비츠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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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